수업 1, 이해력 키우기 이해를 키우는 것이 이 동네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동의합니다. 강한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면 서로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소속감과 단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배우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열린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공감과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조화롭고 포용적인 이웃을 만들기 위한 토대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매일 이해를 위해 노력합시다. 함께하면 우리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와 단합을 계속 키우자. 이것이 강력하고 활기찬 커뮤니티의 열쇠입니다. 물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해 봅시다. 동의합니다.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물론, 계속해서 이해를 키우자. 네, 우리 동네를 빛나는 본보기로 만들어 봅시다. 함께하면 정말 특별한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차근차근 해 봅시다. 물론이죠. 계속해서 포용하고 이해를 증진해 나갑시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합시다. 확실히 이해의 정신을 살려 두자. 우리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우리 동네를 최고로 만들어 봅시다. 한 번에 한 대화씩 시작해 봅시다. 동의합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플로렌스의 채식 옵션이 많이 있나요? 네,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채식 요리를 제공합니다. 반가워요. 고기를 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플로렌스는 맛있는 채식 요리를 맛보게 되어 기쁩니다. insER1 free word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저는 새로운 맛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선하고 풍미가 좋은 카프레제 샐러드를 꼭 드셔 보세요. 가지 파마산도 놓치지 마세요. 클래식입니다. 크리미하고 짭짤한 버섯 리조토도 즐길 수 있습니다. 버섯 리조토는 완벽한 위안 식품처럼 들립니다.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서 다행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메뉴에서 채식 피자와 파스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자와 파스타는 항상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입니다. 좋아하는 채소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틀림없이 이탈리아의 맛을 맛보고 싶어요. 레슨 3. 경쟁, 용어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물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기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을 정의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투명성은 모든 경쟁의 핵심입니다. 심사 및 채점 기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금이나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미 있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 전달하십시오. 또한 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장려해야 합니다. 물론 건전한 경쟁 정신을 장려합시다. 모든 참가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근성과 포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봅시다. 피드백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뛰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업적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기억에 남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봅시다. 조건을 논의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공정하고 신나는 행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협업하여 이 대회를 멋진 대회로 만들어 봅시다. 기대하고 있어요. 시작해 봅시다. 동의합니다. 경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이길 수 있기를 게임을 시작하세요. 모든 참가자에게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모든 사람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진감 넘치고 공정한 대회가 펼쳐집니다. 건배해요. 레슨 4. 퍼지 채널 일부 채널은 흐릿합니다. 수신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다른 장치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테나를 조정하여 신호를 개선하겠습니다. 흐릿한 사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채널로 전환하여 더 명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특정 채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널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즉, 채널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테나 위치를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창 가까이로 옮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느슨하지 않은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신호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명하고 즐거운 시청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시다. 퍼지 채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문제 해결 덕분에 사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TV 프로그램을 즐기세요. 그럴게요.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쇼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꼭 할게요. 조심하세요. 레슨 5. 멋진 폭포와 간헐천 탐험 그 지역에는 멋진 폭포와 간헐천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탐험할 가치가 있는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여행 일정에 꼭 추가하겠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특별히 추천하는 폭포나 간헐천이 있나요? 굴포스 폭포와 스트로쿠르 간헐천은 꼭 봐야 할 곳입니다. 꼭 방문하겠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굴포스는 웅장한 폭포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합니다. 그 자연의 광경을 보고 싶어요. 스트로쿠르 간헐천은 정기적으로 분출하여 뜨거운 물을 공중으로 뿜어냅니다. 정말 멋져요. 그 순간을 꼭 담아볼게요. 간헐천 주변의 지열지대도 둘러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독특한 풍경을 감상하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폭포를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폭포가 더 있나요? 네. 셀라란드 스포스와 스코가포스가 인기 있습니다. 내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라란드 스포스는 떨어지는 물 뒤에 숨어있는 길로 유명합니다. 폭포 뒤를 걷는 것은 놀라운 경험처럼 들립니다. 스코가포스는 웅장한 물의 커튼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멋진 사진을 찍을게요. 폭포 주변의 하이킹, 트레일을 탐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푹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며 잊을 수 없는 모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여행의 매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도움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폭포와 간헐천을 탐험하는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세요. 꼭 할게요. 다시 한 번 고마워요. 문제 없습니다. 조심하고 안전한 여행 되세요. 고마워요. 곧 봐요. 제6강 맞춤형 경험 그들과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맞춤형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독특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특정 선호도와 요구사항에 맞게 제품을 조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상호작용을 개인적이고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다른 곳과 차별화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 만족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드백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경청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맞춤형 접근 방식은 신뢰와 충성도를 높입니다. 우리는 각 고객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개인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독특한 취향과 관심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팀은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 개인에 맞게 제품을 맞춤화하는 이유입니다. 당사는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에서 차별화됩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이 진정으로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맞춤형 경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부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고객 만족과 행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차별화하고 돋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고객은 세부 사항과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의 신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특별한 경험을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맞춤화된 우수성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더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개인화된 경험의 힘을 계속해서 항상시켜 나갑시다. 물론 개인화된 경험은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우수성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화를 중시하는 팀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맞춤형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앞으로 더욱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물론이죠. 꼭 실현해 봅시다. 수업 7. 방문을 즐기세요. 식물원을 방문할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탐험하기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양한 식물과 꽃이 있다고 들었어요. 무성한 녹지와 화려한 꽃을 확실히 즐길 수 있습니다.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원에는 그림 같은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꼭 담아드릴게요. 평화로운 길을 걷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긴장을 풀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평온함을 맛보세요. 그렇게 할게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꼭 가봐야 할 특정 지역이나 전시가 있나요? 장미정원과 열대온실은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꼭 탐구해 보겠습니다. 향기로운 장미와 이국적인 식물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고 싶어요. 정원 모험의 매 순간을 즐기십시오. 방문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세요. 추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조심해. 제8강 변업적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읽었습니다. 실제로 혁신적 리더십 스타일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변업적 리더십 스타일도 효과적 리더십 스타일도 효과적입니다. 변업적 리더십 스타일도 효과적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장려합니다. 그들은 목적의식과 비전을 길러줍니다. 높은 기대치를 설정함으로써 팀의 도전장을 내민다. 변업적 리더십 스타일도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 과정에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변업적 리더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팀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혁신적 리더는 팀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신뢰와 상호 존중감을 조성합니다. 이는 협업과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혁신적 리더십의 영향을 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 참여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변업적 리더는 종종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비전을 팀에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를 통해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공통된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이 어떻게 변혁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리더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만의 혁신적인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대단합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대화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갑시다. 수업 9. 새로운 도시 탐험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여행을 위해 새로운 도시를 탐험할 생각이었어요. 흥미진진하게 들리네요.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바르셀로나를 고려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생기가 넘친다고 들었어요. 바르셀로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멋진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하고 싶어요. 고딕 지구와 구엘 공원도 잊지 말고 둘러보세요. 바르셀로나의 음식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이곳에 있는 동안 타파스와 파에야를 꼭 맛보세요. 현지 문화에 푹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르셀로나는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예술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꼭 가볼게요. 피카소 미술관과 호안미로 재단도 놓치지 마세요. 도시의 반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수많은 바와 클럽이 있는 활기찬 밤문화가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젖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긴장을 풀고 지중해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요. 바르셀로나는 문화와 레저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이 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명소를 탐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분명 기억에 남는 모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바르셀로나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세요.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제 없어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안전한 여행, 여행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레슨 10. 파리에서의 환상적인 시간 내가 파리에 간다고 들었어. 분명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파리는 에펠탑과 같은 아름다운 랜드마크로 유명합니다. 빨리 가까이에서 보고 경치를 감상하고 싶어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고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모나리자와 다른 걸작들을 꼭 보도록 할게요. 파리 요리가 유명합니다. 크로아상과 에스카르고를 맛보세요. 프랑스 별미와 페이스트리에 빠져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세누강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로맨틱한 분위기와 다리를 즐길 거예요. 목마르뜨와 그 매력을 탐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크레케르를 방문하여 예술적인 동네를 둘러볼게요. 도시의 예술과 유산에 푹 빠져볼게요. 파리의 시크한 분위기와 패션을 즐겨 보세요.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고 현지인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사진을 많이 찍어 추억을 담아보세요. 모든 아름다운 순간과 랜드마크를 기록하겠습니다. 빛의 도시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행을 최대한 활용할게요. 즐거운 항해와 안전한 여행 되세요. 모든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레슨 11. 전문가 연결 직업적 인맥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당신은 어때요? 여기 머물 계획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네트워킹은 경력 성장과 기회에 중요합니다. 업계 행사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네.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예정된 이벤트를 찾고 있습니다. 링킹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관계 구축은 협업과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협업과 지식 공유가 기대됩니다. 관련 전문 조직 또는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제 분야의 옵션을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소개를 할게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술과 네트워크를 항상 시키십시오. 제 업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네트워킹은 양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도움도 제공하세요. 물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직업 여정에 기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고 주에 깊게 경청하겠습니다. 네트워킹에는 시간이 걸림으로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행동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업적 인맥을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커리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벤트와 기회를 주시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볼게요. 전문가 인맥을 알려드릴게요. 건배해요. 네트워크가 번창하고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 12강 캠페인 탐색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제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을 조사해 봤어요. 공감할 수 있는 대의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의미 있는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환경 또는 사회 정의 캠페인을 고려해 보셨나요? 네. 제가 특히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죠. 분명한 사명과 영향력을 지닌 캠페인을 찾아보세요. 저는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는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풀뿌리 캠페인 지원도 고려해 보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커뮤니티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요. 캠페인의 배후에 있는 조직을 조사하세요. 그들이 평판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목표와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찾으십시오. 윤리적 관행으로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페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를 통해 인지도를 넓힐 것입니다. 캠페인 행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겠습니다.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도 지지를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제 가치에 맞는 캠페인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행동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변화를 위한 집단 행동에 힘을 믿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캠페인에 계속 참여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면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의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해 봅시다. 영감을 주는 캠페인을 계속 탐색하고 찾아보세요. 더 많은 캠페인을 발견하고 변화를 만들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됐어요. 의미 있는 캠페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레슨 13 해변 목적지 아이디어 해변 여행지에 갈 생각 이었어요. 고려해 보셨나요? 네, 해변이 좋아요. 휴가를 보내기에 좋은 아이디어예요. 발리나 몰디브와 같은 열대 지역을 탐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에 끌렸어요. 활기찬 해변 경험을 위해 카리브의 섬을 고려해 보세요. 좋은 제안이네요. 카리브해 분위기에 흠뻑 젖어 보고 싶어요. 하와이의 멋진 해변도 잊지 마세요. 오, 하와이는 확실히 제 버킷 리스트에 있어요. 그곳의 해변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유럽의 해변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그리스 섬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스는 완벽해 보입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멕시코는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해안 지역을 제공합니다. 멕시코가 제 레이더에 올랐습니다. 그곳의 해변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 습니다. 태국 태국이나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해변을 간과 하지 마세요. 그 나라들의 해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국적이고 고요해요. 몰디브와 같은 곳의 해변 리조트가 얼마나 유연한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리조트는 럭셔리한 해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양한 수상 스포츠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목적지를 찾아 보세요. 물 속에서나 밖에서나 할 일이 많은지 확인하겠습니다. 해변 목적지를 선택할 때는 날씨와 계절을 염두에 두십시오. 확실히 지금이 해변을 즐기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자외선 차단제와 해변 필수품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해변 필수품 전부 체크리스트를 만들게요. 긴장을 풀고 해변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세요. 발가락 사이의 모래를 느끼고 파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해변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세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해변 휴양지를 최대한 활용할게요. 해변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모래 사장과 화창한 순간을 만끽하세요. 멋진 해변 휴가가 되길 바랍니다. 레슨 14 해안 휴양지로 끝내기 해안 마을에서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도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탐험을 마친 후 긴장을 풀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매력적인 해변 오두막이 있는 고풍스러운 해안 마을은 어떨까요? 그거 멋진 해안 평화로운 분위기가 상상이 되네요.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해안 마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물을 좋아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가 있는 마을을 찾아보세요. 해안을 따라 걷는 것은 고요하고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카약이나 패들보딩 같은 수상 액티비티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상 스포츠도 해보고 바다도 즐기고 싶어요. 해안 마을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나 행사가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축제에 참석하면 활기찬 문화 경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몰이 있는 해안 마을을 찾아 보세요. 함께 일몰을 보는 것은 마법 같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해안 마을과 다른 명소 또는 랜드마크와 의 근접성을 고려해 보세요. 머무는 동안 주변 장소를 탐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다 전망 또는 해변 접근이 가능한 숙박 시설을 찾으십시오.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면 정말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방문하기 가장 좋은 해안 마을에 대한 리뷰와 추천을 확인하세요. 꼭 추천하는 목적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해변 필수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해안 휴양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게요. 해안 마을의 느긋한 속도와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긴장을 풀고 해안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해안의 매력을 맛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해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게요. 해안과 휴양지로 갑시다. 모래사장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해안과 휴양지에서 활력을 되찾으세요. 레슨 15 피트니스 클래스 탐구 운동 바이트 관심 있는 피트니스 수업이 있으신가요? 네. 피트니스 수업을 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수업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HIIT 수업은 도전적이고 효과적으로 들립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연성과 근력을 위해 요가 또는 필라테스 수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휴식과 토닝을 위한 훌륭한 옵션입니다. 저도 확인해 볼게요. 줌버 또는 힙합과 같은 댄스 피트니스 수업을 잊지 마세요. 몸매를 가꾸면서 춤을 추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처에 수업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동기부여와 공동체 의식을 위해 그룹 피트니스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룹 수업을 검색해 볼게요. 피트니스 목표에 맞는 피트니스 클래스를 찾아보세요. 전반적인 체력과 지구력 향상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킥복싱이나 스핀과 같은 전문 클래스가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킥복싱이나 스핀 수업은 운동 루틴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관심 있는 수업의 일정과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업 시간이 제 일정에 맞는지 확인 하겠습니다. 강사의 자격과 경험을 고려하십시오. 지식이 풍부한 강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자격 증명을 살펴볼게요.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여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꺼이 실험하고 나에게 맞는 수업을 찾을 것입니다. 체험 수업이나 입문 혜택을 제공하는 피트니스 스튜디오 또는 체류관을 찾으십시오. 트라이얼 트라이얼 클래스는 다양한 피트니스 클래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검색해 볼게요. 몸의 소리에 기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휴식과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은 나를 꼭 정해 놓을 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트니스 여정에 전념 하세요. 저는 제 건강과 피트니스를 우선시 하기로 결심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할게요. 이 과정을 즐기고 활동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받아들이고 계속 활동하면서 기쁨을 찾을 거예요. 피트니스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합니다. 피트니스 수업이 여러분에게 힘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슨 16. 샌드캐슬 번 해변 네. 저는 바다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모래성을 지은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모래성을 쌓는 일은 정말 재미있고 제 내면의 아이를 불러 일으킵니다. 멋진 모래성을 지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단단한 바닥으로 시작하여 모래를 단단히 포장하여 견고한 기초를 만드십시오. 모래성을 지을 어떤 도구를 추천하시나요? 양동이, 삽,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칼과 같은 작은 도구가 잘 작동합니다. 모래성 벽을 튼튼하고 높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삽이나 손을 사용하여 모래 모양을 만들고 조각하고 필요한 경우 물을 추가합니다. 모래성의 디테일과 장식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조개, 자갈, 해초는 훌륭한 장식품입니다.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모래성 주변의 해자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해자는 멋진 느낌을 더합니다. 얕은 도랑을 파서 물을 채우세요.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모래에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층을 추가할 때는 조심 하세요. 모래성 만들기 대회에 참가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모래성을 쌓을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는 과정을 즐깁니다. 기억에 남는 모래성 쌓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잡한 디자인이나 여러 레벨의 모래성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몇 가지 기본 디자인을 시도했지만 너무 정교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배우는 과정이에요. 모래성을 보존하기 위한 팁이 있나요?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기고 밟거나 파괴하지 마세요. 완료되면 모래성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파도가 모래성을 씻어내어 바다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보는 것은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은 해변을 즐기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활동입니다. 동의합니다. 기쁨과 창의성을 가져다주는 단순한 즐거움입니다. 더 많은 모래성 모험을 떠나볼게요. 모래로 만든 작품과 해변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모래성이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제 17강 공정요금 노선 네. 한 번은 운전자가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더 긴 경로를 탔습니다. 그건 불공평해 이런 상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운전자와 대면하여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당국이나 회사에 신고하셨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항상 공정성과 정직성을 옹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팁을 배웠습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여 라이딩 중에 경로를 모니터링 합니다. 이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최신 정보를 얻고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행하기 전에 가장 좋고 가장 직항적인 경로를 조사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정보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경로에 대해 운전자와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했습니다. 기대치를 설정하면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비효율적인 경로를 택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직감을 믿고 의심스러운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요금을 확인하고 예상 비용과 비교합니다. 요금을 모니터링하면 불일치나 불일치나 과다 청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큰 차이를 발견하면 운전자 또는 회사와 상의합니다. 라이드 세부 정보를 기록해 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운전자의 정보와 이동 경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개인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러한 비윤리적인 관행에 맞서야 합니다.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는 함께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계속 증진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공정성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요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여행과 공정한 대우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항상 정직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레슨 18 다양한 마감제 살펴보기 저는 유광 마감을 선호합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물론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나 기타 표면에 광택 마감이 마음에 드십니까? 글로시 마감이 매끄럽고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마감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더 섬세하고 우아한 외관을 위해 무광택 마감 처리도 좋아합니다. 유광 마감은 반사율이 높고 지문이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무광 마감은 그런 점에서 더 관대합니다. 세틴 마감도 고려해 보셨나요? 세틴 마감은 광택과 무광택 사이에 좋은 중간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마감제를 살펴보고 필요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일부 주택 수리점을 방문할 수 있어요. 목재 표면은 종종 광택 마감 처리로 멋지게 보입니다. 예, 광택은 목재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향상시킵니다. 금속 금속 표면은 어떨까요? 유광 마감과 브러쉬 마감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원하는 미학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세라믹 세라믹 타일은 마감 처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광택이 나는 세라믹 타일을 좋아해서 생생하고 반사되는 느낌을 줍니다. 벽의 경우 유광 또는 무광 페인트 마감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매끄럽고 부드러운 외관을 제공하기 때문에 벽에는 무광 텍 마감을 선호합니다. 내구성과 유지 보수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실용적이고 유지 관리가 쉬운 마감 젤을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샘플을 테스트하고 다양한 조명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은 다양한 마감재의 외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테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분위기를 보완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다양한 마감을 탐색하여 완벽한 피들 찾아 찾아 봅시다. 새로운 옵션을 발견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찾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탐색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피니쉬를 찾아 봅시다. 천만 우리 공간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이상적인 마감재를 찾으러 왔어요. 제 19과 발견에 대한 외측 탐험을 뭘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저도요. 탐험은 언제나 신나는 놀라움을 안겨주죠. 모험을 하면서 어떤 것을 만나길 바라시나요? 독특하고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발견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물들은 그 안에 역사와 기억을 담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의 짜릿함은 짜릿합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보물 찾기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탐방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신가요? 시내에 매력적인 골동품 시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골동품 시장은 숨겨진 보석을 찾기에 안성맞춤 입니다. 현지 미술관과 부티크도 방문해야 합니다. 아트 갤러리에서는 종종 독특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부티크에서는 수공예품과 독특한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발견의 우연을 받아들이세요. 물론이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험심과 자발성을 더합니다. 빈티지 아이템이든 예술 작품이든 모든 발견은 특별합니다. 각각의 발견은 우리 공간에 개성과 개성을 더합니다. 사물이 어떻게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른 시간과 장소로 데려다 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견이 우리 주변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기대됩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새로운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발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찾은 것을 포용해 봅시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탐험의 스릴을 느껴보세요. 보물과 그 안에 담긴 추억을 발견하는 짜릿함을 만끽하세요.